이 형식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사라지고 증발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정입니다 기독교 역사와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일수록 교회에 열심히 살았던 열심을 가진 성도일수록 예수의 마음을 알아내는 일에 실패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제도교회의 역사적 행적과 행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행적과 행태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신학과 또 교리뿐 아니라 전통의 근거에서 교권을 휘둘렸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방이 되고 뿐 아니라 억압당하고 마녀로 사냥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요 또 교회사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와 기독교 역사의 행태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참 가치 있는 삶과 또 유익한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확하게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차는 예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 그 뜻에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겠다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다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는 집중하여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기독론의 구절이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의 본뜻을 잘 나타내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도가 품어야 할 신앙적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고백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의 마음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고 무엇이 예수의 마음인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마음은 낮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는 하나님의 형태를 지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형태는 시간에 따라 쉽게 쉽게 바뀌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형태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는 본체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는 자기 속에 신성을 본질로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마음은 이 신성에만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또 그 신성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신성만을 광고하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그 반대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그리고 동등함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결코 동등함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의 진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충동 때문에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빠져 산악과를 먹은 것과 예수와는 전혀 다른 점입니다 이 점이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탐하는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곧 우리 인간과 예수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 그러나 예수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기 낮춤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독재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인간이 되어 낮아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합니다 신이 되고 싶어합니다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은 한마디로 엄청난 고통을 다른 인간들에게 계속 선사합니다 독재와 독선 그렇게 다른 인간들에게 절망과 고통과 죽음을 안겨다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캄보디아의 폴포츠나 또한 히틀러 같은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고자 하는 신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셨냐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또한 처절하게 짐승이 태어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뿐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며 이렇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사람의 낮아짐이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의 신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에 있지 아니하고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신성입니다 발바닥 같은 천민계급을 결코 차별하거나 홀대하지 아니하시고 계급제도를 정당화시키는 그 어떤 종교의 신과는 달리 예수는 그 천민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존재의 눈뜨기 하시고 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마음을 지니신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며 자기 낮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 자기를 낮추고 예수의 모든 행적과 예수의 모든 정신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저 높은 곳에 예수를 저 거룩하고 거룩한 곳에 쫓아올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수를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거기에 있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예수 참 인간인 예수를 철저하게 신격화하여서 높은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쫓아올려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관한 예배의식을 통해서 지극히 높다 높다 하면서 그 예수를 높은 곳으로만 올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되고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불편하시겠습니까 경관한 종교의식으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왕따 시켜버리지는 않은지 특히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경관하게 따돌리는데 열렬한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또다시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오시는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 친구 대신 예수 또 낮아져서 철저하게 섬기는 종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정말 그분은 자신의 신성만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성을 낮춤으로 참 인간이 되고자 한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의 마음은 자기 비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낮아짐, 자기 낮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할 텐데 예수의 마음은 자기 비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춤과 비움은 다른 말 같지만 동전의 양면 같지 비슷한 말이며 함께 갑니다 비움 없는 낮춤은 한낱 허래허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낮춤은 언제나 참 자기 비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먼저 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나쁜 것을 비워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나쁜 그러한 본능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탐욕과 독선, 욕심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저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이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우리의 손과 발을 옥조해는 족쇄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도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 탐욕과 독선의 그 본능적인 인간이 받아야 할 시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끝없는 물질적인 욕구뿐 아니라 막강한 지배 욕심, 불사의 종교적 탐욕으로 시달렸고 시험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가 그 예수의 마음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의 공적 사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 다음은 이 같은 탐욕의 비움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러한 탐욕과 독선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생겨난 비극들입니다 이 같은 유혹에 함몰되면 하나님처럼 행세하고자 하는 그러한 추악한 인간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요 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밑바닥에서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는 탐욕이 있습니다 독선 또한 교만의 달콤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비워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잠을 못자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는 그러한 괴로움 이유는 다 이러한 유혹과 그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라고 하니까 모든 할머니를 제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 할머니가 우리는 한국 사람은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 우리 아내에요? 제 아내지 그렇죠?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라는 제 아들이잖아요 우리 할머니 아니라 제 할머니 대전의 할머니는 예전에 군불을 떼었습니다 군불 다 경험 있으시죠? 군불 뗄 때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으면 군불 떼는 모양이 다릅니다 혼자 중울중울 그러세요 이놈의 노인네 그러면서요 할범 이러면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차마 특히 예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담기가 힘들고 굉장히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군불을 뗄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저런 마음도 이런 상처도 저런 상처도 나무와 함께 그 활활 타는 군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활활 타오를 때 중얼중얼하면서 다 집어넣으십시오 이런 탐욕도 저런 탐욕도 이런 상처도 저런 상처도 그래서 내 안에 나쁜 뿌리들이 있다면 다 집어넣으셔서 오늘 여러분 그 안에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발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옥죄에는 족쇄가 되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쁜 것만 비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좋은 것도 비워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어떻게 비워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나눔이라는 통로로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남들이 필요하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나눔으로 비워내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과 나눔은 선순환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이런 공식이 생깁니다 네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비움은 나눔으로 나눔은 나와 타인을 채움으로 그리고 채워진 그 나눔 때문에 감동의 파장이 생깁니다 그 감동의 파장은 서로 채움이라는 선순환의 공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움과 나눔이 남을 채워주면 반드시 감동의 파장이 일어나면서 채움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타인에게 나눔이라는 그러한 귀한 길로 대갑거나 또한 그렇게 섬겨갈 것입니다 결국 비움, 나눔, 채움과 감동 파장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 채워지는 예수의 마음에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본심인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마음 사랑의 힘이 아니면 이러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거룩한 운동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운동을 우리는 예수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춤과 나눔은 감동을 불러일으켜 체험과 서로 체험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예수 운동 이 예수 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해야 할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비움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때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이며 또한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만큼이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은 한마디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고 비움의 삶을 사는 데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한 번 두 번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은혜 받으면 결단하잖아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또 우리 지금 5월 5일 꿈을 먹고 살죠 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일적인 행사 한 번 그리고 이벤트나 간혈적인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니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그리고 나누는 긴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왜 주님은 이러한 어려운 마음을 본인이 품으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끝까지 낮추고 비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선함과 착함이 마침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모든 크리찬들이 마침내 그 예수의 마음이 그들의 것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빌리포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살다가 우리 마음에 선함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선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나타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선함이 세상에 그 유혹과 세상에 그 많은 악함과의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 부딪힘이 우리 선과 만날 때 마주칠 때 본능적인 악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 충독이 있지만 그런 욕구가 있지만 악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방법을 피하고 악한 방법을 내려놓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철저하게 낮춤과 비움을 실천하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의 방법 악의 전술을 끝까지 배제할 힘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께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카리스마를 지녔지만 끝까지 끝까지 힘없이 맥없이 체포당하시고 구금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재판받으시고 가진 수모를 겪으면서 골고다에서 공개 처형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셨습니다 그가 체포당하실 때 그의 수제자 베드로는 스승의 보호를 친히 하려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떨어진 귀를 말구의 귀에 다시 붙여주시면서 자기에게 과잉충성한 수제자의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훈계하시고 자신은 그 칼의 세력에 의해 죽는 길 그 십자가의 처형의 길로 우연히 나아갔습니다 교투로 보기에는 철저하고 처절한 패배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예수의 부활의 길이었고 바로 그 길이 참평화로 가는 길이었고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가는 길임을 친히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길을 자신있게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그러한 길을 가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인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가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표심파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는 철저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그 명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가기 힘듭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그러나 딴 길 가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춤과 비움으로 끝까지 살았기에 그리고 끝까지 죽었기에 마침내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높이 영광을 받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9절 11절 예 시작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고 더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아니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 있는 사람 모든 사람 앞에 무릎을 모든 사람 앞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큰 권세 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영광 높은 자리로 올리시게 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구약의 하나님처럼 전쟁을 일으키거나 독재하시거나 증오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복수하시거나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부활하셨어도 그 영광된 그 영광된 자리에 앉으셔서도 결코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이 예수 부활 사건 이후에 누가 보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욱 겸손하게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실망과 실의에 빠져서 좌절에 빠져서 용기 없는 그들에게 내가 예수야 내가 바로 예수야 그러며 희망과 참 용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참 깨달음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져보라고 정말 세상에서 온화한 말로 너그러이 도마를 초청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배신하고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야 너 좀 따져보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정성껏 밥 지어서 밥상 차려 베드로를 초대하여 먹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자라도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높이 오르셨으나 예수님은 결코 저 높은 곳에 그 높디 높은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찾아오셔서 완고하게 닫혀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두드리십니다 같이 함께 살기 위해 두드리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조용히 이 시간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크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 크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크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 참 능력과 참 소망과 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 안에 능력이 있네 주 안에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생명 있네 찬양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 안에 있는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품기를 그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그 마음으로 행동하시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교회가 변하고 우리 때문에 가족이 변하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거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그 아름다운 마음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